목포항의 바닷물 높이가 오는 26일부터 닷새 동안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목포항의 조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로 등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안 저지대에 대한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침수 예상 지역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